블랙 타이거가 왔어 저렇게 만들면 되는 거 짱 뱉다이 필요 없으니까 제대로 일어난 것만 따라와 우리팀에서 빠진 줄 알았는데 매당초 앙기부에 들어오는 딱 하나예요 미사덕 쥬달 버리고 떠나고 결혼 날짜까지 자녀보고 안개저러 출발을 먹었나 그놈이 없나서 빠져려고 들어갔거든요 죽어도 안져도 고맙나 나가라고 나가라고 천장님 천장님 들리세요? 수고했어 그럼 왜 이러지? 나한테 왜 약혼이라고 했어 약혼 했었던 거 맞잖아 니가 보면 당신을 못 따라 죽었다가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알았어 그래 죽어도 니 손에 죽을 거니까 걱정 말고 먼저 출발해 어서 직еп원 영상 를 전기 뵙